광주 전남 여성들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. 호남통계청이 17일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여성 인구 중 65.7%는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특히 가정생활에서 남성보다 9.4%포인트 높은 49.4%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 지역 여성도 57.9%가 생활 스트레스를, 가정에서는 남성보다 6.9%포인트 높은 47.1%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